안녕하세요 보니입니다 오늘은 한번 2위클렌 꽃가족클렌의 대표님과 함께 같이 가장 어려운 챌린지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궁부터 채우자 한 대 세 대 바로 맞췄고 이제 한 대 치면 궁이죠 나이스 다 잡았습니다 으 으 으 갈게요 모티스 위러전이죠 그렇지 이렇게 약자부터 노래 주는 거죠 현실에선 이러면 잡혀갑니다 빵빵빵 보만 죽일게요 불쌍하게 오 이분도 끝까지 클래단분이시네 한 더 잡자 나이스 마무리 해주고 그렇지 깔끔하게 이겼습니다 잠깐 헹크? 헹크 못 봤어 야야야야야야야 그거 아닌 거 같아 그거 아닌 거 같아 아닌 거 같아 어리먹지 어딜 감이 들어오고 있어 화났어? 헹크가 조금 많이 화났네요 분조장 교육해줘야지 바로 이제 분노조절 자리로 바꿔줄게 현대 때렸고 궁극기 피해줍니다 오 저게 안맞아? 요정도까지만 위로 빠지면 모르겠죠? 그렇지 이게 바로 심리전 이게 바로 심리전 헹크 카운터지 어떻게 보면 뒤로 와봐 하하 민 쳐주고 아 까비 나이스 오케이 틱 잡고 와 저게 안죽냐 확실히 회복이 빠르긴 하다 저게 아이고 까비 죽었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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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 갔다 그렇지 좋습니다 바로 평타공 날려주고 바로 평타공 날려주고 아이고 가제 맞췄는데 아쉽다 여기서 평타공 준비 그만 따라 어디까지 와 내가 그렇게 만만해? 그럼 만만하게 보면 안 돼 행은 뭐 팀이 같이 와주면 만만하죠 이거 뭐야 보내버립니다 보내버립니다 공부터 채워 뭐야 벌써 잡았대 그렇지 병타공 한번 가자 나이스 깔끔하게 올클리어 하이라이트 되게 이쁘게 나왔다 올라가서 가까이서 세대 네대빵 나이스 나이스 한창 2 3 4 4 5 5 6 5 5 6 5 6 5 까비 다시 돌아온 고추참치 뭐야 얼마나 맛있게 돌아왔을까 오 어그로 좋았어요 저 딸피인데 어그로 센스있게 끌어주셨죠 모아주고 나이스 여기서 피해줍시다 아 이걸 맞춰 그렇지 공 바로 생겼죠 한 번도 생겼고 막판은 왜 이렇게 스피드화이 끝나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챌린지 크리어 힌도 받아주고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